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来なくてもいいようにその水をください。イエスが行ってあなたの夫をここに呼んできなさいと言われると女は答えて、私には夫はいませんと言った。イエスは言われた。 夫はいませんとはまさにその通りだ。あなたには個人の夫がいたが、今連れ添っているのは夫ではない。あなたはありのままを言ったわけだ。アーメン。 旧約聖書のホセア書2章。 旧約聖書のホセア書2章。 ホセア2章の16節を読みます。16節を読みます。16節と読んで、 19,20節まで読みます。16節を読みます。16節を読みます。19節、20節を読みます。 日本語は18節です。18節を読みます。 韓国語の聖書はホセア2章16節、日本語は18節から読みます。 韓国語の聖書はホセア2章16節から読みます。 その日が来ればと主は言われる。 私はあなたを我が夫と呼び、もはや我が主人とは呼ばない。 アーメン。 それから韓国語は19節、日本語は21節、22節。 韓国語は19節、20節を読みます。 今読んだところの引き続きの内容ですから、どうぞ。 私はあなたととこしえのちぎり、これは夫と夫と夫のちぎりを結ぶ。 私はあなたとちぎりを結び、正義と公平を与え、美しみあわれむ。 私はあなたとまことのちぎりを結ぶ。 夫と夫のように、あなたは主を知るようになる。 主の様の神よ。 主へ一輪それ以外にあなたの神よ。 お healthcareにあなたの神よ。 お Reaper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よろしくお尝атьください。 真理の言葉を手の精霊によって活動して下さい。 主の精霊によって活動して下さい。 지금이라 하는 이 시간에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만들게 하시고 주 예수 다시 돌연 제림하실 때에 반드시 휴거되어지는 믿음과 그와 같은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겨오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민낯이 시원해 새로운 것이 생활을 생활하는 것은 생활의 능력이다 아멘 낡은 것이 지나갔으며 새로운 것이 된 것, 새 피조물이 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술을 주겠노라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다시 물을 길러오는 일이 없도록 또한 영원히 목마르는 일이 없도록 예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가 말한 것이 옳다 너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예수께서 다섯 명의 남편이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불륜을 하여 그와 같은 남자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륜이 아닌 정말로 남편이 다섯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다 다섯 명 모두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남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섯 명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50명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예수님께서 남편이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륜의 남자들이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암에 내십니까 물론 다섯 명이나 남편이라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남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물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채워주시는 진정한 남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셨는지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닌 진정한 남편 지금 있는 남편은 다섯 번째 남편이지만 다섯 번째이지만 만족할 수 있는 참된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남편이 화를 낼 것입니다 아직 이런 믿음이나 지식이 없는 남편에게 가서 지금의 당신은 나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화를 내든지 때리든지 이혼당하든지 하겠지요 미란 집사님 지호 아빠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만 여러분이 호세하서 2장 16절과 19절에서 읽으셨습니다 20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어지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부인이 남편을 부른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관계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영적으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만 다섯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편과 부인으로서의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심밀해지지 못하며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실상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적이죠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입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나 결혼해 보셨죠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둘이 셋, 넷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미오와 아라사오가 둘이 하나가 되어있습니까? 미오가 막ければ 하나가 되겠지요 부인이 져주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이 져주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되기는 어려운 이야기죠 결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우린 정말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커플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노력을 해보아도 안 되었다 역시 어렵다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시메슨 실사님은 요코타 남편분이 만일 계시지 않는다면 없어진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 춤추겠습니까? 가끔은 그런 기분도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부부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도록 그러나 우리가 해보면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만족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정말로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의 되어지질 못했지요 이와 같은 부분을 경험하신 분들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어서는 진정한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옆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의미로 남편과 부인으로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있는 남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아직 결혼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둘이 하나가 되어도 체험할 수 없었던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는 참된 부부로서의 계약 그 같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한 우리는 다시 맺어야 한다고 공부해 왔지요 전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땅에서의 낡은 것들은 이제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과 부부의 인연을 밀접하게 바르게 맺게 된다면 이 땅에 있어서의 결혼에 의해 얻을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만족이라든지 그와 같은 행복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요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신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이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고자 원하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지식을 얻었다 할 때라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 싶어도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육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충분히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비로소 가능케 됩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이것이 가능케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직 결혼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분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다섯 명의 남편과 함께 산 결과보다도 더더욱 밀접하고 친밀함에 행복한 관계가 예수님과 영원히 맺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얼굴빛을 보니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 아, 이와 같은 것이 있었구나 아, 몰랐다 라고 생각하며 기뻐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꿈 속에서 복사님이 나타나셔서 부부처럼 되었다든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인과 같이 아내와 같이 병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자 원하시기에 대목자 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목사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1의 대감이 5절의 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도 있습니다만 대목자 대목자 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목자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보시면 대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사들에게 당신의 양의 무리를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 목사님을 꿈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목사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님으로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가 있고요 혹은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목사의 모습으로 만나실 때가 있고요 어떨 때에는 남편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영적으로는 우리들은 부부의 관계조차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극대는 정말로 남편과 부인이 있다랄지라도 물론 그 둘 또한 사이가 좋아져야 하겠지만 그 부부의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최고이고 당신은 두 번째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와 같은 것을 몰랐었을 때에는 마음속에 괘씸하다 혼내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나 어느새인가 저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과 밀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인은 두 번째이고 예수님은 진짜로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부부 관계조차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라면 부부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남편 제일 가는 남편 진정한 의미로서의 남편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육적으로 맺어진 부부는 우선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양보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가 먼저이고 가족이 우선이다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교회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와 같은 설교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이렇게 되지 않으면 생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만들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거나 읽거나 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정리가 무언가 되셨는지요 깨달음을 얻으셨는지요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다른 이들에게 설명까지 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질 않으면 예수님하고도 관계를 맺고 세상과의 관계도 그대로 맺고 양쪽 다 똑같이 하려고 하면 흔들리는 믿음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선순위를 알고 소망해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보증해 주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결혼식을 인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와 같이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이와 같이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그 마지막 한 사람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다섯 있었으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된 것입니다 육의 관계를 영의 관계보다 우선적으로 하면 결과는 이렇게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육신의 가족보다 육신의 부부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바르고 또한 친밀하게 되어져서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으시기를 영원히 그 결과가 허무해지지 않으시기를 영원히 열매를 맺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남편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있는 남편 또한 소중히 여기셔야죠 최선을 다해 후회 남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요코타상을 잘 대하십시오 요짱도 잘 대하시고요 아멘 아 우리 부인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예정보다도 더 상냥해졌다 예정보다도 나를 더 섬겨주는구나 아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지금의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하여서는 더욱더 잘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관계를 소홀히 여겨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오해하셔서 목사님이 이 땅에서의 관계는 소홀해도 된다 유괴가족 다 버리자 남편 다섯 명 다 버리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중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하십시오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셨는지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육신의 가족과도 더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옛날에는 싸움만 했는데 싸우지 않게 되고요 슬슬 이혼할까 했던 것이 이혼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오 유구 성도가 집사가 증인입니다 나가오 집사님이 이 정도밖에 성령청을 하지 못했을 때는 지금 이 남편 정말 지겨우니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성령께 더욱더 충만함을 받았더니 지금은 그 남편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반드시 구원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밀접하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세상에 있는 육의 관계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끔 되어집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다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다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자주 오해를 합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축복받아야 할 일에 대해 오히려 멀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모순점이 있습니다 진실로 깨닫게 되어지면 하지 마라 라고 하여도 목숨 걸고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해라 해라 하여도 또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한 믿음 생활은 정말 목숨 걸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은혜받게 되고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자신의 건강 모든 영광 또한 다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반대하여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동경대에 입학했다 합시다 사실 이것은 우리 사모님이 잘 인용하는 예의인데요 여러분들이 동경대에 입학하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 때문에 이 대학을 그만두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뭐처럼 입학한 동경대를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대학으로 가시렵니까 동통대학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명문대학을 그만두고 동통대학을 가시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나와보십시오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명문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스스로 명문이라고 말을 하긴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명문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그 교회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회사는 어디입니까 토요타 토요타인가요 지금은 토요타이겠죠 예를 들어 토요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사 그만두지 않습니까 아,二度と来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이 회사 출근 안 할 것이다 내일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내일부터는 그냥 우에노에서 노숙 생활을 해야지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선생님이 본능적으로 스스로 알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먼저 자기가 그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일이 생긴 것만으로도 자기가 먼저 그만둬버립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생활이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유치한 단계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눈도 뜨지 못한 정도의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이 됐다 하는 사람도 오늘과 같은 설계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사들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유괴가족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유괴의 힘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게 당연하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먼저 서지 않았는데 목회를 잘할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가족을 희생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택하면 그 가족 또한 들려올려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내 가족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망하면 목회도 못한다고 생각하지요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나가오 집사님이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믿음에 서지 못했다면 지금의 남편과 어쩌면 헤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은혜로 지금 남편을 반드시 구원하고 싶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혼 안 하실 거죠 5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질문했다면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전혀 미련 없어요 이해 되시는지요?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남편처럼 우선적으로 하면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될 수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